네,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 오후 브리핑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렸다면 연장, 야간수당 등 다른 수당들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택시회사 운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택시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을 이유로 들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황당한 억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덧붙이며 인상된 기본급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차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명확히 살린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택시회사 운전 노동자들이 운송 수입이 적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당사자인 택시회사 운전 노동자분들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간 제대로 된 임금을 책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분들의 필요한 판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 등 산적한 최저임금 관련 법 조항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